안으로 따라라라따 와우 딴따라라라 파이크였어요 카페를 하려고 했어요 아아 아직 창업 전이에요? 와 여기 장난 아닌데? 뷰가 좋습니다 와 이거 이거 하면 대박 나겠는데요 장사? 야 스폰지버 무슨 소리 좀 내줘 야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 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뭐였나요? 네 자 오늘 세 번째 3일 차인데 어.. 뭐가 많이 웃겼네요 이거 이게 뭐 전애가 없어졌는데 전에 어.. 음.. 어.. 어..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안 왔어 너가 아! 아.. 안 되! 예.. 집 담당자 인테리어 업자분 귀염둥이님 하지 말라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보시면 아예 집이 다 싹 다 갈아 끼웠어요 그냥 부품 교체하듯이 싹 다 갈아 끼웠고요 여기 귀여운 갱얼리 있는 거예요 일단은 외관 먼저 설명해 주실래요? 쭉 한바퀴 돌면서 그냥 산장 같지 않나요?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산장이요? 네, 산장 뒤에는 길은 원우님이 해줬어 이렇게 집 이렇게 한바퀴 쓱 돌면은 어... 더 커진 것 같은데? 엄청 커진 것 같은데? 아니요, 사이즈는 좀 줄었는데 아, 그래? 길이가 넓어진 것 같아요 근데 층고가 높아져서 그런가? 더 커진 것 같아 그럴 수도? 안으로 따라라라따 와우 딴따라라란 깨웠어요 미쳤다 와, 이 단재 이동도 붙어있을 때 여기는 바 멋있다 어, 바? 내가 좋아하는 바? 오케이 아무것도 못하지만, 봐 이건 뭐야? 우리 고롱이 어? 뭐? 여기는 뭐야? 이거? 여기 그냥 카운터? 그... 그... 아... 이거 치즈로 만든 거야, 니가? 어 다 만드신 거예요, 이거 진짜... 1픽셀, 1픽셀 와... 너도 참 징그럽다 뭐라는 거야 우와, 이게 뭐야 ㅎㅎㅎㅎㅎㅎㅎㅎ 야, 고양이 왜 이렇게 많아? 야, 나 알러지 있어서 안돼 아, 뭔 소리야 얼마나 귀엽네 여기 침실 야, 들어가면 야, 이거 거의 학교 기숙사인데? 우와 너무 다닭다닭하니? ㅎㅎㅎㅎㅎㅎ 좀 귀엽긴 해요 어, 이건 뭐야? 여기 위에는 뭐예요? 이거 하얀색? 이거 하얀색? 여기 2층 침대 아, 2층 침대? 누가 가서 자요? 해먹 해먹, 오케이 흘리는 사람이 가서 오케이 다운 아, 고양이 천국이네, 여기 여기 뒤에 따찌님이 의뢰 요청했던 그 사슴 목장식도 있는데 사슴 목장식도 있는데 아, 오! 이것도 다 치즐로 한 거네? 이야... 대박 크리스마스 느낌이네요 케롤 틀어줄 수 없나요, 와두님? 케롤이요? ㅎㅎㅎㅎㅎㅎ 아, 벌써 당황했다 ㅎㅎㅎㅎ 어, 잠깐만요 ㅎㅎㅎㅎ 아, 멋있다 아, 잘했네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치즐로 한 거네 그러네 이런 거 이런 고양이들 와, 이런 커텐 이거 이거 약간 살짝만 열려있는 이 디테일 ㅎㅎㅎㅎㅎㅎ 와, 진짜 너도 참 대단혀 대단혀 왜왜왜 야, 이 틈새 이 책장들 이 치즐로 이 대칭 쫙 맞춰가지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칭 아주 좋아요 거기 뭐 오, 여기 뭐가 생겼는데? 아 일단은 아, 주방 여기 유리로 오, 뭐야 자동문이야? 어, 너 이거 안 봤어? 뭐야 이거 반자동문 같은데? 반자동문이네? 대박 이거 반방이 있을 때도 있지 않았어요? 없는데? 없었어요 없었을 거예요 오오, 아니 얼마나 나쁜 거야 ㅎㅎㅎㅎ ㅎㅎㅎㅎ 왜 왜 블레드하우가 있어 어 이쪽에 이건 뭔가요? 여기 밭 지나면 어디 계시죠? 어디? 아 아 여기 여기도 새로 보는 처음 보는데 이거 이거 요거는 이제 그 증기 증기발전기예요 이게 아, 발전기예요? 네 이제 물 끓어올려서 네 물 끓이고 그 얻은 증기로 발전기 돌리는 건데 ercors 어 여기는 그 주민을 입주시켜가지고 기술사네 ㅎㅎ 도지 fikApp 오 thrust 마을의 쓰고 spin각구먼 여기 그 일하는 친구들 몇 명 모셔 놨어요 있었어요 수호신인가? 너의 이름은 무엇인가? 감히 날 무시하는 건가? 꼰대, 꼰대 피하기 꼰대 피하는 골렘 아!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아! 이게 뭐예요? 이거 열매인데 어 바로 현장 휴식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근데 아파요 얘 아! 지금 나와요! 왜 이렇게 아파 이거 당신 그러다 죽어 당신 그러다 죽는데 그 다음에 여기 저쪽 왼편 왼쪽은 따찌 님이 많이 선보았어 어? 잠깐 자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어? 팬텀인가? 가자 나이참 나이참 먼저 가는 사람 2층인거야 오전 3층 2층인거야 올라갔어 벌써? 언제 올라갔대? 오우 뭐야 오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 순서대로 나가 순서대로 나가 헤에에에에 왔따 애들 맞네잉 우리의 먹거리인가 후하핳 후하핳 그 새로 대로 온 동치부들 왔습니다 맞어 오우! 판다! 하아하 하아하 오 얘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지? 얘는 나약한 판다 예? 원래 나가고 싶어 나약한 판다 응 얘가 그냥 판다 아규 귀여워 판다가 종류가 여러개여서 나약한 판다들 왜 이렇게 많아? 모르겠어 나약한 자식들 하핳하핳 아 이거 봐 이거 따찌님이 만든 이 농장 이거 닭고기 농장 이거 농장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닭고기 농장? 여기 상자 있어요 치킨 모양이에요? 네 헐 완전 귀여워 뭐 뭐 뭐 뭐 안에 닭 있는거에요? 네 닭 도축되고 있는거야 궁금하다 도축현장 궁금한데? 할인인데 아 소리 잔인해 여기 개무서워 아 여기다가 이름 쓰자 하림 하림은 아니니까 하림은 도로하는거니까 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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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풍차쪽으로 갈게요 어 토끼 토끼랑 저거 개같은 사냥도 있는데 헉 소모나 토끼 언제대로 얘네는 왜 유리로 막아놨어요? 어 사냥은 그 산장을 뚫어놓으면은 얘네가 점프력이 한 아 넘거든요 어후 그래가지고 장난 아니네 얼마전에 여기서 뿔 뽑았는데 그래서 한 친구는 뿔이 없을거에요 자 찾아보세요 얘 얘 얘 뿔 없어요 얘야 얘 없다 하나 없어 어떡해 잘 뽑으셨네 불쌍해 오케이 뭐야 뭐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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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하나만 주세요 뭔소리야 나 나 뭐야 뭐 아 나도 나도 해볼래 뭐야 뜬 빛이야? 번갈아 번갈아 가면서 쓰는거야? 두둑 자 오오 아니 다다진 여기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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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이즈 좋아졌어요 약간 테일즈 런너 같아요 오오 그러네 맞다 여기 여기다가 계단 만들어도 돼요? 오오 제가 이렇게 나선형으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게 만든 생각이긴 했어요 여기로 여기서 저 따라오시죠 안 죽어요? 네 이쪽으로 오 뭐야 아 물 빨리 와 빨리 아우 숨 한번 쉬고 오고 오오 오 저 죽어요 들어가요 저 죽어요 숨을 쉬고 오세요 바로 왜 죽네요 오 뭐야 뭐야 아니 외부 봤어 여기? 어떻게 이렇게 돼? 외부를 봐야되 이거 이거 드릴게요 장식하고 갔다와보세요 와 이거 외부 봐야되는데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산소통이요 아아 우와 어떻게 지하 지하래 심해 산소통 산소통도 찾으셔야 돼요 오 됐다 그렇게 나왔다 오시면 돼요 왜 꿈 오오 어디를 봐야돼? 멀리서 집을 봐보세요 건물 전체를 봐야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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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어 어? 뭐 담지 않았어? 어? 어 이게 많이 닿는데? 이거 뭐 뭐지 이거? 이거 파인애플 그거인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파인애플 스폰지법은 모두 잠수준비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아 아 아 와 미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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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쩔지 와 이거를 또 하하 야 야 스폰지법 웃음소리 좀 내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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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럼 그거 어때 우리? 어? 저기 카페 부지에다가 네 인공폭포수 만들어서 물레방아 설치하는거야 어 아 그것도 좋죠 좋은 방법이긴 한데 가능하겠어? 하하하하 너 한 30분 하고 아 우리 딴거 하러 가자 이럴 거 아니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아니야 나 나 선형 계단 만들어야 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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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내가 자주 오래했지 하하하하 여기 있는 닥들은 뭐 하는거에요? 네? 여기 있는 닥들은 뭐 하는거에요?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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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요리할 때 음식, 음식 재료에 달걀이 들어가거든요? 식재료 식재료 바로바로 여기 그냥 산지직송 여기 소보 이제 현장에서 바로 뽑은 우유 이런 거 아 몰랐네 나도 여기 왜 여기 있는지 몰랐어 애들이 어 대박 와 진짜 많이 했네 스킨 그냥 다시 그거 오리로 바꿔요 스킨 아 그래야겠다 왔다 오신다 아니 근데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가방도 그 닭으로 준비한 거예요 맞아요 그거 알 낳을 수 있어요 네 알 낳을 수 있어요 제가 알을 낳는다고요? 네 알이 몸에서 톡 하고 나와요 아 미쳤다 궁금하다 알 낳는 기계라니 하하하하 이거 그냥 이렇게 들고 보면 되는 건가? 루클릭해요 사장님 뭐 먹어요? 뭐 드세요? 아 아 들리세요? 아 혼자 막 맛있는 거 들리고 자시고 이미 입안 가득 뭔가를 물어줄 수 있네 나 아까도 물어보려다가 말았어 아니 뭐 먹어요? 왕이 형 못 들으면 범죄데 이거 왕이 형 범죄래 그래서 찾아가야 됩니다 그거 오우 진짜 탐험 진짜 탐험 뭐야 지도 지도 어 어떡할래 그거 그거 우리 그거 할까? 오케이 내가 또 인간 내비게이션으로 써 오케이 봐줄게 자 그러면은 이거 다 준비해야잖아 아 요거 보라고? 아 예예예 예예예 그거 그게 저희죠 그게 저희예요 그러면 반동적으로 쭉 가면 되겠네 아 이게 우리야 가자 자 뭔 소리야 뭐야 아 아 뿔이구나 그런 소리도 나아요? 네 오 대박인데 나 나 뿔뿔뿔 하나씩 드릴까요? 네 나 무슨 퍼시핑님인 줄 알았네 어 헤헤 occasional favorites 음 음 음 음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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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 타고 가시죠 이거? 오 좋아요 좋아